그러니까 말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런 연습이 쉬운 문제부터 연습이 돼야 4점짜리로도 4점짜리를 보고도 이 문제는 어떤 개념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개념이 쓰여 있고 이렇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 G PRIME 파이를 물어봤으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 말할 수 있잖아. GX가 합성함수잖아요.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얘를 미분하면 되겠군. 무슨 미분법? 그렇죠. 합성함수의 미분법입니다. 그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자 X에 대해서 미분했습니다. F PRIME FX 합성함수 미분법에 의해 여기 F PRIME X. 자 뭐 물어봤다고요? G PRIME 파이를 물어봤습니다. F PRIME. F PRIME 그리고 F PRIME. 파이가 되겠죠. 자 F 파이는 뭡니까? 자 F 파이는 여기에 파이를 대입하면 되겠네요. 사인 파이가 영이니까. F PRIME F 파이는. 이 분의. 파이가 되고요. 자 F 프라임 이 분의 파이와 F 프라임 파이를 곱한 게 답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린 뭘 해야 된다. 도함수를 구해야 된다. 얘를 미분하면 되겠네요. 미분합시다. 자 미분하면요. 이 분의 일이고요. 이 사인 X 미분하면 이 코사인 X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아래에 있는 값 여기 앞에다 쓸까요. 이 분의 파이 여기다 이 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되겠네요. 코사인 이 분의 파이는 영이죠. 그래서 이 분의 일이 되고. 자 이제 F PRIME 파이 여기다 파이를 대입합니다.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일입니다. 따라서 이 분의 일에서 일을 빼게 되면. 그렇죠. 마이너스 이 분의 삼이 나오죠.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값은 마이너스 사 분의 삼이다라는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 정도 문제는 좀 눈에 보일 거예요. G 프라임 파이 미분하라는 얘기군. 무슨 비분법 합성 함수 미분법을 쓰라는 얘기구나. 그걸 할 줄 아는지. 출제하신 분이 출제자가. 그걸 물어보기 위해서 이렇게 문제를 만들었구나. 이 뒤에도 이제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십 일 번으로 가겠습니다. 십 이 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초점이죠. 에. 에이 영 콤마 일을 지나는 타원이 있다. 에이 에프 프라임을 지나는 직선이 타원과 만나는 점 중 에이가 아닌 점을 비라하자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십 육일 때 에프 에프 프라임의 길이는. 여러분이. 수능 특강이든 기출 문제든. 많이 문제를 그래도 풀어본 친구는 일단은 그리기 전에 벌써 느낌이 오는 거죠. 수능 특강이든 이들이 조금ech Space curry 삼각형의 놓ún 이중호 참호를 entrenement에. 수능 특강이든지 지시에 모를uscлавило 기출 문제를 figuredomy chart Vaduz.